자 이제는 내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겠다 요가 강사 이선영 자 강적을 만난 이선영인데요 2대2로 갈 것이냐 3대1로 벌어질 것이냐 준비 자 임수정과 이선영 이선영 동시에 만나는데요 역시 펀치는 역시 펀치는 임수정 원펀치에 갔어요 대형사고입니다 오랜만에 주먹 한번 날렸네요 지금 경기가 아직 없어서 지금 계속 몸풀기 중이었는데 되게 신났어요 2대2가 됐습니다 이제는 김가영 대 정윤선입니다 드림걸즈 응원 시작 봉장 응원 시작 3대2로 누가 이길 것이냐 김가영 대 정윤선 위태위태의 부인은 정윤선 한 키위에 끝났다 위태위태의 부인은 정윤선 한 키위에 끝났다 내나무 젓가락이구나 젓가락이 도도광 났습니다 드림캠 역전 나무 젓가락에 쓰러지기 당구 보면 밀어치기 있거든요 밀어치기 있죠 한 키위에 끝냈어요 다가버리니까 밀어치기로 보다 그게 이렇게 팔로우 스루라고 끝까지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거 끊어주면 안 되고? 끊어주면 안 되고 끝까지 밀어야 되고 쭉 밀어줘야 되는군요 아 이제 남은 선수가 5초 2가 나오겠습니까? NS 윤지가 나오겠습니까? 5초 2 아 버리는 카드 승부를 좀 더 재밌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쪽이 쎄보여요 쎄보여 그냥 봐도 쎄보여요 그냥 얼핏 봐도 쎄보입니다 준비 3대2 여기서 만약에 드림걸즈가 이기면 끝이라는 상황 그리고 몬짱이 이기면 마지막 대결까지 갑니다 준비 시작해 자 5초 2 자 5초 2 5초 2 밑에 밑에 하세요 그대로 밑에 하세요 그대로 아 거친 웨이브 초반 당세를 펼치던 여자 몬짱팀 하지만 드림걸즈에게 역전을 허용해 3대3 동점까지 온 상황 KV는 점주선 한 주위에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칸판으로 승패가 결정된다 음악 드릴 테니까 음원 한번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교수님 아 교수님 예 저기 박 교수님 예 교수 맞으시죠 그린핀도 단체 댄스 음악 주세요 음악만 나오면 하세요는 제로 좋아요 좋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지는팀이 시청자 서비스 게임에서 도시락 600개를 사게 되는 겁니다 화이트 준비 출발 오늘의 간식은 곰장 7이닝 하겠습니다 잡아두지 마요 잡아두지 마요 잡아두지 마요 올라갔다 미쳤어 미쳤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장애물레이스 원연 승우의 여전서로 남을 주인공은 누가 엎을 것인가 자 이제 사전팀 대결 릴레이 통합 장애물 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중 방 역 일사 조 mah 감사합니다.